그래서 이 우주시장을 점령한다. 앨범에 한 장씩만 사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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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0원에 한 장씩 사라도. 아, 나 행복해. 그래서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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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지금 뭐 해? 그냥 뭐, 끝났어, 끝났어. 너 잘한다, 너 나쁘지 않은데. 어? 어? 진짜? 스키도 진짜 잘해. 어, 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우리 멤버들보다 잘해, 근데. 그, 그 있잖아. 주연 씨? 오, 남 얘기 안 듣다. 다 얘기 안 듣다. 남 얘기 안 듣다, 남 얘기 안 듣다. 근데 애 많이 놀았...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키즈! 지구, 자동, 귀신, 죽명, 나우. 지방력, 살 수 없다. 맞죠? 너무 잘하시는데? 저 유키즈 완전 많이 보거든요. 아, 나도 지금 맨날 봐. 나 진짜, 나 보도 돼 있어. 난 진짜 애기. 유현아 선배님. 아, 나도.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도라고 합니다. 아, 연예인이라. 아, 너무 뱉어. 아, 셀럽이시다. 칠창리님하고 한 번. 어? 네, 그리고 댁스님하고 하셨는데요. 어, 맞아요.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어, 감사합니다. 작성 방법은? 제가 미연님하고 자리만 하셨어요. 아, 미연이랑? 이게 다 접점. 미연이 형 언니. 아니, 접점을 맞는데. 아니, 그랬었는데 미연님하고 같이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말씀 너무 재미있게 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튼 이렇게 세 분 만나뵙け서 영광입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이름 혹시? 궤도입니다, 궤도. 궤도? 지금 실제 성함이 궤도세요? 아, 실제 성함은 궤 씨는 잘 없어서. 아, 저것 줄 수 있어요? 아, 예, 그럴게요. 한국에서도 약간 그런 거 있어. 그! 궤도! 궤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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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기도 맞아? 그 코남, 코남. 궤도키드. 알았죠, 알았죠? 너무했어. 언니 코드 알았죠. 그래, 잘생겨서 제일 잘생겼죠. 어, 딱 그, 딱. 모나마! 모나마! 에어라! 재밋어! 우주에서 활동하시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우주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우주에서 활동하게 된 목표. 리더. 아, 리더이시고? 다소 사실은 여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약간 노래는 낼 생각도 있고, 거기서 무대도 할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목적은 우리 명확해졌어요. 목적, 우주 시장을 개척한다. 뮤직으로 개척한다, 그렇죠? 맞죠? 뮤직? 노 갤럭시, 노 라이프! 노 갤럭시, 노 라이프! 앞에 서로 못 들어서 처방할 걸 그랬네. 그래서 청중은 확정이 되어 있나요? 어느 거예요? 노래를 듣고 즐길 분들. 관계! 아, 관, 관중. 관,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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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분들.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네, 생각 안 하세요? 나랑 저번에 대화도 있다니까. 아, 진짜로? 나는 얘기했잖아, 나는 대화 듣네. 언니 맞아, 언니 만난 적이 있다고 했어. 나 만난 적이 있어. 저 그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있다고, 언니? 서정이야? 거기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압둑점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활동하려면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보잖아요. 우주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138억 년, 137.98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정말 진짜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주 시장이 거대한가? 여기 지구예요, 지구. 얼스니까 이렇게 할게요. 원래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지구! 아이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셨으니까요. 이 태양이라는 애가 있어요. 선. 얘 옆에 있어서 얘가 살아남아요. 에너지를 받으니까. 근데 이런 애가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은하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네. 이 안에 여기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이만큼만 봐도 여기 이제 한 이 정도가 있는 거야. 진짜요? 행성이요? 근데 이 안에 이런 애가 에? 에? 센스 없는 숫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나?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이런 애가 이런 애가 곱하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그렇게 많고. 센스가 없는 숫자. 이만큼 있어. 공이 몇 개예요. 그래서 이 우주 시장을 점령한다. 이 행성들에서 앨범을 한 장씩만 사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100원에 한 장씩 사라도. 아 나 행복해. 그래서 이제 야. 야 우리. 야. 뭘 지금 뭐해? 그냥 뭐. 끝났어. 끝났어.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크니까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영어로 써주세요 쌤. 왜요? 왜요? 우주 관련된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오케이. 배워가지고. 오케이. 배워가지고. 1. 1. 1. 플랜에트. 이거입니다. 아이 플랜. 어떤 행성에서 활동할 것인가. 저는. 네. 금성 괜찮은 것 같아요. 금성. 왜냐면요. 와. 아프고 있어. 금성. 아프고 있어. 아프고 있어. 금성. 어? 비너스. 아 비너스. 사랑해 비너스. 비너스. 쌤. 저는요. 태양. 야 태양 너무 더워. 너 더위 못한다며. 야 우주복 개발되면 돼. 그리고 너 더위 타. 야 태양 자체 세트장이야. 뒤에 막 불 이뤄지고. 완전 태양 조명이 좋을 것 같아. 조명은 너무 예쁘지. 조명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실명이에요. 근데 태양 또 필터가 있어. 그걸 끼면 또 보여. 표녹 주너? 야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 그 안경을 우리 굿즈로 해. 굿즈? 그거를 우리 봐야 되잖아. 그럼 그걸 사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이게 마케팅이야. 이놈들아. 이거. 언니 마케팅 사회 아니야? 태양 필터를 딱 쓰면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보여. 태양 앞에서 딱 공연을 하면은 실루엣만 있는 거야. 올바라 신비로워. 어떡해. 얼굴 안 보인대. 좋아요. 오케이. 그럼 치키. 치키 학생은? 팔. 어디로 하고 싶어?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 수성. 수성? 네. 너 카리 좋아하니? 멀크리? 카리 카레 카레. 카레 카레. 나 카레 좋아했어. 아 그래. 언니 그래서 우리 그치로 그냥 콜라보 카페 해가지고 우리랑 이제 수성 콜라보 카페 해서 카레 받아요. 코코 이즈바. 코코 이즈바. 코코 이즈바. 오 마이 갓. 나 마이 페이브릿 카레지. 근데 수는 그냥 물에 수잖아요. 진짜 물이 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요.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죠? 얘가 약간 난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수성, 금성, 지구. 지구. 화성. 화성. 목성. 여기 가잖아요. 여기가 표면 온도가 몇 도냐면. 450도. 450도. 금성이 450도야. 수성 어때요? 더 뜨겁죠? 엄청 뜨겁죠? 섬도? 근데 재미있는 건 얘가 더 뜨겁긴 해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불을 덮어. 얘는 이불 안 덮어. 지금 지구가 지구온난화 들어갔죠? 네, 맞아요. 지구가 지구온난화 들어갔죠? 지구가 지금 이불을 덮어. 구워보 구워밍이. 맞아, 맞아. 오 마이 갓. 이게 지금 세계의 문제야. 수성 때문에. 맞아, 맞아. 이 이불을. 덮고 있는 이불을 벗는 거가 과학자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곰들. 겨울 곰들, 하얀 곰들이. 맞아, 맞아. 북극곰. 뽀로로 알아요, 뽀로로? 네, 알아요. 네, 뽀로로 보면 북극곰이랑 남극 펭귄이랑 같이 지내잖아요.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됐는데, 놀기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물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다 중발해 버렸어요. 군대에 있어. 불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물의 흔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잖아. 그쵸? 네. 그러면 수성은 얘네가 자전을 하는데 딱 서 있어요. 1년 내내 태양빛이 안 드는 곳이 있어. 거기에 얼음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태양 없으니까. 뜨거운데 대기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잘 돌리지는 못해, 에너지를. 그러네요. 희망이 안 되는 거죠? 수성도 그래서 이제 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도 있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행성이 뭔지 아세요? 네. 왜? 코멘트. 그거는. 혜성. 혜성. 혜성은 뭔지 아세요? 알죠. 혜성과 유성과 운석과 차이를 아세요? 진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근데 지금 조금씩 중요한 차이가 있지. 그게 진짜 끝끝 달빡이 안 나. 진짜 조금만. 진짜 비슷해. 헷갈릴 수 있어. 그게 진짜.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 되게 훌륭하시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민림 안 돼. 기세에서. 진짜 되게 재미없었어.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그런 분들 계속. 시험 문제도 막 손으로 안 풀고. 그냥 이러고 암산으로 하고 있대. 오늘 가지도 않아요. 시험. 학교를 안 다니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학교를 안 간 거 아니야? 언니 태워지네. 일단 태양은. 항성일까 행성일까요? 항성. 맞아요. 태양은 항성. 항성의 특징.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할 수 있어. 빛과 열을 냅니다.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항성은 스타입니다.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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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 그다음에 소행성은. 소행성. 행성보다 작아요. 스노우 스타. 소행성은 작은 행성이라서. 지구처럼 동그랗지도 않고. 약간 울퉁불퉁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구형이 돼요. 그래서 어린왕자. 혹시 아시죠? 어린왕자. 어린왕자 책 표지 기억나세요? 알죠. 알죠. 어린왕자 서 있잖아 이렇게. 맞아. 근데 이게 오류가. 이렇게 작은 소행성은 둥글지를 못해요. 찌그러진 감자같이 되거든요. 표지에 너무 구형이야. 그게 어린왕자 오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동심은 많이 깰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집어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해성은 뭐냐. 해성. 해성은. 굉장히 멀리서 아주 긴 주기로 지구 근처로 놀러오는 애들. 해성이 왔을 때 그 해성의 크기나 이런 속도에 따라서 지구가 멸망하느냐 안 멸망하느냐 또 그리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해성이 지구로 충돌하면 큰 위기가 닥치는데. 실제로 있는 소행성에다가 인간이 만족한 우선을 부딪혀서. 얘의 궤도 주기를 바꿨는데. 밖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이게 인류가 최초로 천체의 움직임에 인위적으로 관여를 한 미션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우리 선배님들 아시죠? 우리 살기 전에 이 지구에 계시던 분들. 공룡. 공룡 선배님들. 저 공룡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이분들이 이제 소행성 충돌로다가. 네 맞아요. 지금 공룡 선배님들 어디 계시죠? 새. 새.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작은 공룡 분들만 남아계시고. 공룡 아직 남아있어요. 새. 언니 새가 시선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시선들. 새가 연결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떤 새라고 그러는 게. 공룡은 바닥에도 있잖아. 바다? 바닥에 그거 해 보는.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이라고 할게요. 공룡 선배님들은 과연 몇 시간을 지구에 계셨을까? 22시간. 200년. 공룡이 굉장히 지구에 오래 있었던 거 같잖아요. 조금만 계속. 1시간 10분 있었어요. 에? 1시간 10분.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계속. 그게 나와가지고. 뿅. 그럼 우리는 얼마 있을까? 30초? 0.5초. 그렇게 밖에 없네? 인간이 원시 인류부터 쳤을 때. 3초. 그러면 누가 했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날 20시간은 누가 채우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미생물들이 조금씩 더 나아야돼서. 아 깜짝이야. 네. 포인트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소희성 추출 얘기가 나왔잖아요. 1시간 10분을 버틴 공룡 선배님들은. 이.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고작 3초 있었는데. 야. 앞에 선배님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냈어. 네. 우리 다음 세대 초생활 포식자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친구들이. 문어. 에? 문어요? 문어가 되게 유력해져. 지능이 굉장히 높아서. 자신 왔다. 그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나 문어 진짜 많이 잡아. 문어 되게 똑똑해요.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 혹시 유튜브 주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안 될 과학. 안 될 과학이라고. 그러면 이제 유성은 뭐냐. 별똥별 들어보세요. 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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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부서지면서. 에? 그럼 이 쓰레기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기권에서 불타요. 그때 이제 반짝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트랜스포머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있어. 진짜 있어. 그냥 그런 것 밖에 있겠. 트랜스포머까지는 어떻게 가면. 나 스웨이 나 스웨이 나. 와 있어 있어. 일단 갔어. 이제 어떤 행성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선생님이 뭐 추천하는 데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태양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별이. 제가 말씀드린 프록시마 센타우리. 프록시마. 얘 옆에. 센타우리 비라는 애가 있어. 센타우리 기반이요? 어. 비. 비? 얘가 지구 같은 애예요. 지구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태양계를 떠나서. 8만 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새로운 행성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이미 외계인이 살고 있으면 어떡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다고요? 걔네들 일단 구독자 모으고 시작합니다. 우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구에 있는 분들은 그 노래를 4.2년 후에 들어요. 츄님이 23살인데. 그럼 23살에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 근처에 센타우리 B로 가서 데뷔를 하면. 첫 곡, 데뷔곡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27살에 7살이 됐을 때. 지구에서 처음 들어요. 그 노래를. 지구에 계신 분들이. 우와.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이거를 소식을 31살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래를 생각을 해서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군요? 내가 23살에 부를 노래가. 27살쯤 인기를 끌지를 보고. 어떻게? 31살에. 와, 반응 좋은데? 네. 아니. 근데 우리 일단 지금 지구에 있잖아. 그럼 지구 거기 가서 가야 되는 게 100년이. 맞아 맞아. 800년. 실제로는. 8년? 8만 20살. 8백 스무살이야. 딱. 그건 왜 안 된다고. 8백 스무살. 아직 현실적이진 않지만. 근데 솔직히. 하나로 보자. 이게 또 방송이잖아.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수성, 금성 이러면은. 약간. 아이 뭐. 뻔한 거나 이러니까. 프록시마 B. 이러면 대중들은. 와, 수정이 엄청 예쁜데? 펜션. 그쪽에서는 난리나겠다. 좋아요. 뭐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딱 인터뷰 가면은. 프록시마 센터 우리 B. 아, 네. 저희는 프록시마 B에서 합니다. 우와, 그냥 간지나. 그러면 딱 물어볼 거 아니야. 프록시마 B가 어디에 있는 거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프록시마 B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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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어떤 곡을 하는 게 좋을까? 약간 원래 당렬하면 좀 먹히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저는 좀 힙합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힙. 밥. 밥. 어? B로 다 바꿔서. 프록시마 센터 우리. 뭐야? 이 선생님 뭐야? 힙합. B가 3개니까. 여기 이제 츠키비. 츄비. 우비비. 우비비. 어떻게 해요? 츄비, 츄비, 우비. 오늘 너무 좋다. 이거 활동량이죠? 활동량.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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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는 프록시마 B에서 활동하고 있는 힙합 전사 우비입니다. 츄비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프록시마 B에서 활동하고 있는 츄비, 츄비, 우비입니다. 우와. 너무 기쁘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우주를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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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K-POP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에스박스. 그럼 이제 광양파야 될 것 같아. 씨밥. 씨밥은 안 돼. 제가 볼 때 씨밥은 안 돼요. 나는 씨밥 괜찮은 것 같아. 그쪽 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하는 게 더 길어져. 안녕하세요. 프록시마 B에서 활동하고 있는 씨밥. 힙합 전사 앞으로 씨밥을 이끌. 우와, 진짜 웃겨. 어떡하지? 그러면 저희한테 어떤 곡이 어울릴까요? 제가 이제 어울릴 만한 음원을 준비했거든요. 우주에서 먹힐 만한 음원들만 준비했어요. 한번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리듬. 리듬. 리듬이 있네. 요거는 지금 진공의 약간 모틱을 들려있는. 진공. 노 에어. 진공항태라는 게 뭐예요? 안에. 어쩌다 뭐. 정답. 진공이라는 거는 산소가 없다, 공기 없다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진공관 스피커. 일단 진공이라는 게 지금 이 우주의 구조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힘이에요. 이 우주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얘네들, 눈에 보이는 애들의 질량을 다 더하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량이 되겠죠. 우주도 그럼 다 더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택배를. 이렇게 주문을 해. 보이지 않는 게 95kg이랍니다. 그러면. 네. 그거랑 일본 음악이랑 그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실 상관은 없고 그냥 과학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곡을 하면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안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안무를 할 때. 안 움직여야 돼. 일부러 보여주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더 열심히 춤을 추고. 보이는 부분은 거의 춤을 안 추는 거야. 아무리 직캠을 찍어도 춤을 못 봐. 물론 하면 프리미엄을 해야 되고. 프리미엄 틀럭. 그럼 또 돈 벌 수 있잖아. 태원 틀럭. 태원 틀럭. 그럼 회양, 회양. 두 번째 곡 한 번 가시죠.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이게 좀 되게 미스트리 같으네. 소원인데 이거? 이거는 중력파라는 게 있어요. 중력파. 뉴턴. 뉴턴 알죠, 뉴턴. 뉴턴 알죠, 사과사과사. 뉴턴. 뉴턴. 저 사실 숨겨진 이름이 있거든요. 무기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사실 한국말 뉴턴 나는 이름도 있어요. 뉴턴. 진짜로. 근데 이거 괜찮은 게 이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왜냐면 멤버마다 과학자를 한 명 연결시키는 거야. 시켜야지. 난 뉴턴 할게. 그다음에는 약간 너무 익숙하지 않은 과학자가 좋은 거 같아. 근데 누구 있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치킨 님은. 찬드라 세카르라는 거야. 찬드라 세카르. 태어나서 처음 듣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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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릴레오, 갈릴레오. 12등분으로 가릴레이, 10등분으로 갈릴레이. 뭔데요? 뭐야? 아니면 추우니까. 슈레딩거. 슈레딩거의 고양이 알아요? 아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뭐냐면. 아, 근데 이거 양자역학인데 이거는 들어가면 지금부터 1시간정도 갈 거야.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찍고 있습니다. 안 될 거에서 확인하세요. 안 될 거하게 양자역학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화보를 과학자들의 코스프를 하는 거야. 뉴턴 심플하죠? 시즌, 시즌. 뉴턴 너무 쉬운데? 사과하면 되면 되지, 떨어뜨려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 헤어스타일, 뉴턴 스타일이기 때문에. 괜찮다. 슈레딩거는 고양이를 한 마리 어깨 얹으면 됩니다. 어머, 너무 좋다. 귀여운 고양이. 그다음에 상자 하나 딱 들고 다닙니다. 상자색 카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이런 별 같은 거 이런 거. 빛나는 거, 구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인계 질량. 어떻게 해야 얘가 별이 진화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도구. 그러면 블랙홀을 머브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아, 굉장히 어렵죠. 블랙홀은 사실 구멍이 아닙니다. 홀이 아닙니다. 그리고 블랙도 아니에요, 사실. 블랙홀은 다른 이름이 실제로는 죽은 별이에요, 죽은 별. 죽은 별. 굉장히 강한 중력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유나님의.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추 님이 있어요. 근데 한 발짝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주로.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경계면을 넘어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원히 못 만나. 여기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어떠한 사건도 서로 여행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유나님 노래가 헤어진 연인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걸로 묘사합니다. 영원히 만졌습니다. 그 다음 곡이 이제 수확곡이 한번 나와주면 좋겠는데. 다른 쪽으로. 루스라 피임이 냈잖아. 아, 뭐 매스 매스 매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도 가는 거야, 이런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직 이번 곡 설명을 아예 안 해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중력파는 뭐냐? 시공간에 아까 볼링 같은 물체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시공간이 막이니까 딱 놓는 순간 흔들흔들 흔들려. 그러면 그 떨림이 우리까지 옵니다. 그게 중력파예요. 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파동. 파동. 그거를 기반으로 한 느낌의 곡이 아까 두 번째 곡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음원 들어주시죠. 유!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요? Y2K 같아. 더 위켄드 생각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3번은 약간 그 외계 지성체를 기반으로. 약간 외계인 느낌을 하지 않습니까? 지성체. 외계 생명체가 있고 외계 지성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수확을 잘한다는 걸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나면 갑자기 생명체 쪽으로 많이 가요. 아, 그렇구나. 왜 수학이 핵심이냐면 지성체라는 거의 핵심은 소통이 돼야 돼요. 응, communication. 그렇죠, 그렇죠. 소통을 하려면 언어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주의 공용어는 무엇일까? 영어. 영어. 수학이. 다른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수학, 숫자는 우리가 우주로부터 발견해낸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산모하면 그 가사가 속자가 되겠네. 네. 그렇지. 유주의 하나를 골라서 이제 한번 하필. 근데 첫 번째가 뻔할 것 같은데요? 나도. 나는 소득이 덜 줄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지금 카메라 무빙이 겁나 현란한 거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눈만 따라가는데?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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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지나가면 카메라가 지나가자마자인데 퍼포먼스를 해. 그리고 카메라가 오고 있으면 막 하닥다. 오해, 바로 넘쳐. 아, 괜찮아요? 너무 재밌는데? 나 첫 번째. 1번. 우리가 이 씨밥으로 그러면은 발음 출신이네. 이 씨밥으로? 네, 이 씨밥으로 한번 해보죠. 씨밥 챌린지를 하나 만들어봐요. 응, 씨밥 챌린지. 간단하게. 나 알 것 같아. 세 명이 이렇게 서 있어. 다른 곳을 보고 그러면 카메라 카메라 한 번 여기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여기 멤버, 여기 멤버, 여기 멤버가 다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촬영을 개그 쌤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종료. 이게 실각으로 들어온 정보랑 우리 몸이 느끼는 전정기관 이런 애들이 느끼는 정보랑 뭐예요? 멀미가 나. 선생님. 진짜 유튜브 진짜 안 됐어. 아, 진짜? 연기해요? 이게 핵심이 카메라가 있을 때 안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특이하다. 근데 손가락이 걸렸잖아요. 손가락이 왜 이렇게. 오마이갓. 아니, 손가락이 뭔데? 오마이갓. 아, 진짜. 어디 가세요? 자꾸 어딜 가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주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보고 우주 상식이라는 능력을 좀 개발해 봤습니다. 네, 여기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 재밌었습니다. 좀 많이. 좀 많이. 느끼셨어요? 오늘 사실 촬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촬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왔어요. 연예인이 방해해 주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어요. 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after you have some curry, what do you need? 카레 먹으면 너무 맵지? 그러면 뭘 필요해? 그걸? 그럼 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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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my god. 우리의 피처. 우리의 피처.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땡스. Let's get it. Oh my god. Oh my god. This is... 우리의 피처. 미스터리, 어, 플라잉... 뭐지? 야! 뭐야? 이거 봐라. 아!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뭐야? 그 뭐야? 원의 작품이 유니버스의 작품을 지켜보라고 하네요. 유니버스? 유니버스? 그리고 스페이스? 그리고 뭐? 스페이스! 모르겠어! 오 마이 갓! 저거 와! ! 완전 이지. 오, 마이 갓! 에이 디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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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는 한국으로 해도 돼. 스페이스. 주 대표의 시윗아. 그 뭐야.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야야야야야야야 아! 아울...아울...아울...그룹! 그룹! 아!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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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룹...그... 트락트... B! 아! 예예예! 미스닥! 자! 10초! 더 쉽게! 더 크게! 더 크게! 영어로 설명해! 아! 블랙홀드! 블랙홀드! 영어로 설명해! 야! 나를 줄인다! 다 버려. 에이, 타킹! 아! Oh my god! I know, A, B. A, B. Our general, general. Yes, our group name. Yeah! What is it? Oh, what is it?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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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an. Black Reddle. No, no, no. Reddle cheese. Yes, yes! Taken!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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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 이 게! 과연 우주 상식이라는 능력 재발에 우리가 성공했을지? 했을지... 이거 못 맞혔어. 우주 상식 능력 테스트는 총 8문제 맞혔습니다. 그래서 능력 테스트 실패! 9개예요! 그 한 개의 뭐냐면 프록시마는 틀렸어요 프랑크트 B 우리 마음이 다 똑같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거는 어쨌든 9개에서 실패 아유... 실패는 선고의 어머님이에요 아바지야 어머니야 네 오늘 뭐 마지막 소감을 또 마무리로 듣자면 일단 저는 굉장히 우리 멤버들 과학에 은근 많이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영어도 의사소통 정도는 되는 정도다 Like thinking 했습니다 와... 나는 원래 실패하면 더 미쳐 맞아 더 열의가 올리지 진짜 막 뒤집히고 싶다 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해볼래? 나는 하나 하나씩 투답 나올 것 같아 나 갑자기 우리 데뷔고 너무 생각 안 나 아니 오늘 하루로 우리 더 밝은 미래가 보였다고요 그쵸? 맞아 Future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I love our future Future No Galaxy No Life No Girls No Life No Stars No Lif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